저희는 바로 ATV를 타고 이 사이트나게 하고 당기면서. 정환아, 너 인정한다, 형이. 아, 설계자 좋아. 이게 노령이야. 바꿔줘, 최고. 잘 잡았어, 박사장. 하나, 둘, 셋. 감동. 뭐야, 이거? 이렇게 막 뽑아도 돼요? 이거 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, 박사장?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지키면 돈이야, 이거 뭐 어떻게 되라고. 돈이 없어.